옆둘 반샷 뒤치기 하나 올베 뒤치기 둘 뒤치기 세잇이야 하하하하 여여 여여여 세기 니 옆만 봐줘 세기 자! 큰 독! 큰 독! 이곳에 따로 체크해 보고 지피 레이디 와... 저 레이디랑 코드명 오류말보니 아... 지피... 지피 레이디? 응 어... 우리 형들은 또 상고를 또 야무지게 못했네? 오케이 좋아요 역포 하나 까주고요 자 개그 한 번 닫아서 이슈 원고요 빼고 오케이 핸드다운은요 아... 이거... 에? 이게 뭔 띵이야? 뭐 삼골에 띵이 나왔어? 13평이 있는데 아... 이게 어이없네 그 어이없는게 뭐다? 반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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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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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게 어디있냐 샷파루 보기 샷파루 보기 아 무늬가 승리하네 어떤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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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짱스가 너무 좋았는데? 골물 같지 않았어? 위치 파악한 뒤 위에서 꼽아버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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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큰일 어? 큰일 나와 뭐야? 어? 아.. 아 아깝다 삼았으면 킬 더 했었는데 별전 나니까 우리 현정님 생각나는 별전 클린인데 나이스 아유 아이디가 마무르 마무르 안 먹었죠? 아 무늬 패배하였습니다 좋아요 아 이거 왠지 주옥 같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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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일리네 아 아 아 쏘는거야? 쏘지마요 저기야! 쏘아! 저기라! 지금 우리 집인데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쟤 둘이야 막했잖아 이거 큰일 날 컨버 컨버 짝 뚫려 형 나 가야돼 형 뒤집어 뒤집어야된거 나 짝짚 빈들게 망했다 이거 불러 불러 어어어 미션 실패 형들이 지금 2대7에 적이랑 싸우세요 게임 시랄이 같은 백기 싸우는거 아 이 백기 뭐야 이거 아 이거 큰 투올 안 붙이셨고 옆뒤 한건 여 아 아 아 아 잡았어 뭐야 적이야 어디 딱지가 짱 아니야? 짱? 반체돌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역전하면 유아각이야 파이팅하자고 아 나 턴이 진짜 애매하다 와 제일 느리네 자 큰돈을요 짱도 느려 뭐야 이거 요턴이 길래 이렇게 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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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카카오톡 5 아군이 뭐 나 있다 역전 각인가요 가나요 영리 1자 스태어지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가 큰이야 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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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라 개구미 2층이라 개구미 저자들 나이스 여기 큰 한방 조심 나의 짝본다 아 근데 크 내가 큰 흙 보고 있어서 셔터를 흘렀네 이거 셔터를 보고 가 이제 나 옆에 뛰는 거 없거든? 10장도 있어 어! 옆주신! 니 옆만 봐줘 나 큰톡 야 큰톡 큰톡 가자 양이야 양 양이야 양 30킬 가자 어디고 어디고 성별이야 어디야 적배 적배 나잇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았다 이 이거 할 수 있다 형 손꼽을 많이 오네 스토리가 여분다 역간다 역간다 2층 2층? 2층 2층 잡았고 커토 일단 커토 벗겼어 어 뭐야 커토는 뭐야 이거 그 다음 해봐 뭐야 이거 잡았어 나 알았어 알았어 상골이 계부 조심 나 싫다 볼게 대구민 대구민 소리 아 야 짝들어왔다 가야되 이거 형 상골이 나 짝띠 셀터 간다 어 경고 버튼이 설치됐습니다 아 아 작대 간다 작대 요요요요요 여비랑 엘파 어 어이 뭐야 이거 와아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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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어 이 이 이 그럼 짝